인도입니다 필리핀 인도입니다 필리핀 세계를 꽃잎으로 우리가 간다 진짜로 일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고 절대로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마닐라.. 혹시 어디로 가세요? 저 마닐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사피 아니에요? 사피 이번에 연속한다던데 어땠어요? 처음에 인도 델리 받았을 때 느낌 어땠어요? IT 잘하는 국가였어 설렘반, 묘음반 인사도 인사도 에어 인사도 이런 것 같 gel 이리와 빌이틴 이리와 이 여행을 즐기시키고 있습니다 흐하 가고 싶어요 한글자리여 저녁이래 오늘 제가 이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이프티 체크 세이프티 체크이라고 해서 필리핀 안에서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서버에서 그 사람의 상체를 체크하는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체크 세이프티 체크 세이프티 체크 세이프티 체크 세이프티 체크 정리해서 물어보자 어떻게 해주려야 할지라도 세이프티 체크 이멀전시 주인공 원 텍스트? 네, 그렇죠. 네, 원 텍스트. 네, 원 텍스트. 릴리 릴리 원을 하라고 하셨다 보니 저는 그 원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는지는 그럼 우리가 도움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있다. 질문을 하지 않으시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where are we? 박상하부포! 1, 2, 3 이곳이 상해 야경입니까? 1만원 더 1만원 더 1만원 더 AI랑 워싱턴이 쓰이는 기법들을 얼마만큼 다 이해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 기회 2.4 기회 2.4 기회 2.4 기회 3.4 기회 1.4 기회 이보다 더 글로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뛰어난 개발자분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현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드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게 가장 어렵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펌프 켜지는 시간도 아까와서 지금 저희 프로젝트가 몰려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응답이 몇 번간 오지 않을까 한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실제로 좀 적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아들 안녕?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아들 보고 싶다. 면접은 여러 군데 봤으면서도 최종 면접에서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아들 절망하는 모습도 언뜻 보게 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엄마 너무 기쁘고 고마워 사실은 우리 현진이가 고시원을 얻어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는 때로는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됐어 근데 우리 현진이는 자기가 앞으로의 목표를 잘 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니 엄마가 너무 뿌듯하구나 현진아 화이팅! 너 항상 응원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엄마 영상 보니까 조금 더 힘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결과 얻어서 한국 돌아갈게 화이팅! 화이팅 품들이 너u 1점 1점 크리스에서 천에가를 할 수 있네요. 트레이터가 보내주신 모든건ences 2. Perry에서 반문의 1.1.2.2.3 계획에 있는 정보를 할 수 있네요. 당신은 이것은 요청. 그래서 우리에게 5, 2인 Rudel에서 준비했다. 해외 연습 와서 느낀 거지만 여기 인도에 계신 IT 개발자들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고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물고 늘어져서 답을 주는 사람 그런 개발자가 있다고 해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계속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절대로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job. I can see myself in old times like whenever I got to see. So if without giving up, if right attitude, right mindset, today or tomorrow they will definitely land the land where they want to land it. Software developer should have is learning. Curiosity to learn the new paradigms. Always keep learning, learning new things, new paradigms, and look at new applications. To me,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어딜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험을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할 수 있다면 정말 각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еше benchmarks 1 over 2 on the list.